심플리 케이팝 팬 인피닛 인피닛 심플리 케이팝 팬 안녕하세요 인피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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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듀에 들어갔어요 느낌 어때요? 좋죠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인기에 저희가 1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인피닛 심플리 케이팝 MC를 맡았다고 아 네 맞습니다 이제 비결이 뭐예요? 축하드립니다 인피닛 영어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엑셀런트 네 인피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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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번째 질문 어디있어요? 여기 앞ada 인피닛 이럴 연합 齐 연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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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멋진 안무입니다. 그러면 이 멋진 안무를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? 상현정. 노래 준비됐나요? 라이브로. 라이브로. 네. 물어볼 걸 물어보세요. 축구 박수입니다. 역시. 지호야. 네. 남자가 사랑할 때 꼭 항상 곁에 머물면서 늘 해주고 싶은 게 참 많아. 사랑에 빠질 땐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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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멋있어요. 뭐 하신거에요? 와. 저도 사랑하고 싶어요. 라이브로. 네. 감사해요. 네. 와우. 와우. 감사합니다. 이분이 마음에 들어요. 자, 여러분이 다음이 가정력을 하세요. 가정력 하시면 이번엔 빼어 넣을 수 없죠? 제가 뮤직비디오도 출연을 했었는데요. 굉장히 따끈따끈한 신곡을 가지고 돌아오신 선배님이십니다. 둘, 셋. K.I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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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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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